안녕하세요! 우리 exported 부드럽게 하린 Rip dry 제 высvmas에 1번 짐에 오늘은 랩핑크가 한국 mountains arabia와 korea 한국어로 앞으로는 닭깔비 수업은 닭깔비 닭깔비 처음에는 치즈 마준, 구리, 고추장 Barnes & C 니가 항상 항상 같이 먹으라고 말해요 저는 Salsa, Sroom Cremes, 요겨Open, Krim cheese 첫째 볼이 어떤게 이동하는지 매그게 그냥 매그게 더 싣고 올게요 매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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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살을 왜 골랐어요? 저희는 다리살이 더 싸요. 가슴살이 더 비싸요. 나는 그 소스는 다리살이 더 싸요, 가슴살이 더 비싸요. 팍팍한 걸 좋아해요! 저는 소스를 잘 좋아해요 나는 소스를 좋아해요 나는 자세를 좋아해요 이렇게, 이렇게 3스푼을 넣었어요 딱!! 2스푼 설탕을 달아야 하니까 2스푼 원래는 참기름이 들어가야 하는데 진트 심슨 근데 필요없어요 우리 치안이 없잖아 그래서 그냥 얄라 그 다음에 이제 뭘 만들거냐면 발밀 싸우프레 요거트 4스푼 4개 다 들어봐요 향은 어때요? 레몬즙에 넣는거에요? 슈에이아바스 라하허트 레몬에이드 아허트 레몬에이드 아랍지역에서는 레몬을 넣었잖아 숟가락은 슈에이아바스 오 신기하다 이거 스프레이예요 아보카도 스프레이예요 아보카도 향이 들어있는거에요? 이거 되게 건강하고 포스트코에서 샀어요 기름도 넣으면 되나요? 기름도 넣으면 되나요? 기름도 넣어야 돼요 불을 약간 흥건해지는거에요 불을 좀 약하게 하고 불을 좀 약하게 하고 불을 좀 약하게 하고 근데 이미 나고요 너무 짜고 매워보이는데요? 괜찮아요 원래 약간 여기다가 조금 약간 짜야지 이따가 여기에 들어갈거니까 와 맛있어보여요 여러분 아 진짜 잠시만 아크라치 아우바마야 리파르트 파이사라하 여기서 이제 아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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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제 난 좀 다 먹었지만 지금 난 뭐 근데 나는 아멘 이게 아홉 근데 이 모자 이게 나는 내가 내가 나 이거 껍질이 아니고 껍질이 아니면 껍질에서 냄새가 나기 때문에 껍질을 좀 껍질이 이거 왜이렇게 커? 이거 너무 큰데? 내가 얼굴 맛은데? 얼굴이 작아요 이건 중심부에 넣어야 돼요 그 다음에 야채? 네 야채 그 다음에 소스? 그 다음에 피타 치즈를 올리고 그 다음에 여기다 한 번 더 구울거에요 고기 좀 더 넣어도 될 것 같은데? 닭을 좀 많이 넣어야지 맛있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야채를 넣겠습니다 네 야채를 너무 많이 넣지 마세요 이 정도? 아 너무 많은데? 너무 많아? 네 그 좀 찢어야 돼요 야채 이거 너무 식감이 걸릴 거라니까 소스 이렇게 어느정도 넣으면 되나요? 소스는 이렇게 소스는 넣으세요 어느정도? 더 더? 네 더 아 너무 많이 넣는데? 그리고 여기다가 피자 치즈로 넣을거에요 피자 치즈를 안 넣어도 될 것 같은데 넣어보세요 알았어 조금만 피자 치즈 조금만 되게 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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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이 넣어요 이렇게 잡고 이렇게 돌려줘야 되는데 김밥이나 김밥이요? 이런식으로 반복해서 만들면 되는거죠? 네 맞아요 맞아요 잔나씨는 제일 좋아하는 알아문신 거예요 저 샤아르마 딱이네 잘 만들었네 저 진짜 좋아해요 샤아르마를 샤아르마를 어디 스타일에 샤아르마를 좋아해요? 레바논 스타일? 아무래도 그렇죠? 근데 다른 지옥은 또 안 먹어봐가지고 인식특게도 짜 약간 짜요 아 그래요? 네 예진씨는 어떤 스타일을 샤아르마를 좋아해요? 투니지안 스타일 아 투니지안 스타일은 좀 달라요? 근데 사실 이집트에서도 먹어보고 레바논에서도 먹어봤는데 제가 맛있는 식당을 찾아서 그런걸 수도 있어요 식당 맛있는 천리가 중요해요 맞아 맞아 만든거 되게 쉽죠 근데 네 역시 샤아르마여서 그런지 어렵진 않네 이거 만약에 맛있으면 나중에 알아빠서 팔아봐요 진짜? 아니 한국에서 팔아요 왜 알아빠서 팔아요? 나 진짜 이 시리즈의 최종 목표가 이거 파는거야 하나하나피피 박스 레스트로 인샬라 하나하나피피 박스 레스트로 파스 모라팁 반 샤아르마쏠 한번 닭을 먹어보겠습니다 맛있어요? 닭발비인데 되게 달아 달아요? 응 근데 맛있어요 좀 달겠어요 매우니까 맛있네요 단 닭발비요 진짜 약간 샤아르마인데 되게 건강한 샤아르마 느낌 조심조심 조심하세요 괜찮아요 샤아르마 우린이 Glenool мер네요 고마워요 그리고 샤아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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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이 막 흐르는데? 우선은 저 먼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먹어보겠습니다! 먹어보겠습니다! 이 칸탈리, 하나, 둘, 십다 진짜 맛있긴 한데 맛있어요? 레디? 네, 근데 오마이갓 요버트 크림치즈 맛이 너무 강해요 아, 그래요? 응 그래서 약간 두골이 조금만 넣었어야 돼 너무 많이 넣었어요? 응 그러면 몇 점이에요? 평가? 평가? 한 번 더 먹어볼게요 네 오늘 식사를 안 하셨어요? 엔디 자고 하나?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구간 하나, 아라비 에라이킹 안 하다 아라방 10점 만점에 8점 8점 아, 너바 왜냐면은 진짜 너무 재료가 건강하고 맛있고 재료맛도 없어 원래 아이스화 아이스화 근데 저 원래 血을 건강한 색이 좋아요 근데 안타까운 거? 안타까운 거? 약간 요거트랑 크림치즈 그 맛이 되게 강해 그러니까 그걸 조금만 넣으면 닭갈리비 답게 강한 내용에서 더 있으면 더 인식적이었을거같은데 전체적으로 진짜 맛있어요 어때요? 약소스 덜려버리겠다 약간 이게 내가 만드니까 당연히 맛있죠 너무 맛있어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맛있어 너무 맛있어 소스 너무 맛있어 아주 맛있어 이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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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춘차 오 예아 신기한게 제일 좋아하는 아랍 음식은 샤워룸하고 제일 좋아하는 한국 음식은 닭갈비에요 진짜? 예진씨가 뭘 좋아하는데 제가 사실 깨털고 있었어요 그래서 안 들었어요 알타프 증인이야 왜냐면 알타프 한국 처음 왔을 때 우리 닭갈비 먹었어 아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오 긴장되는 순아 아나부터 왔다니는 시화이라 아나나 아이스 아스마 세La 오 그래 피자치즈 약간 맛이 못 느꼈다 너무 맛있다 이제 Devil 수 Kilibibi 가תח Actually we asked if pizza smaller 백의 말은 Similar 네upa 아니 진짜? 아아 blind 근데 요거트가 너무 많지 않아? 나도 아프집 Tank 그리고 사워 크림 진짜 좋아하거든요 트윗이 있을 때도 트윗에서 이거 고를 수 있잖아요, 내가. 항상 more cheese, more sour cream. 그래서 너무 내 스타일이고, 이게 너무 구워서 그런지 바삭하네요. 그냥 샤워러마도 맛있는데, 제일 좋아하는 닭갈비가 아닐 거 있어서, 진짜 그냥 해준 말이에요, 정말. 근데 sour cream 많이 들어가면 난 좋아. 근데 저는 진짜 9.5? 어. 아, 오. 야, 무사야이디, 나도 나도 나사람 마희랑 야 무사야이딘. 하아, 하아, 하아.. 하아, 하아, 하아. 아웃겨, 마샐라, 마샐라, 마بر옥 고래. 오케이, 아직도 날아야 돼. 아름다운, 자라마, 닭갈비 식굴이 verb트와, 오, 열라, 오, 열라, 오, 열라. 오, 그리고 나한테 하다일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